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양념장 단무지 치즈볼 바삭바삭 마요네즈 치즈볼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고춧가루 더 질질받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데 이건 딱딱한거 같아요 또 꾸덕꾸덕 이는 게 너무 맛있어서 딱딱해서 독특한 쪼금 굳이 고구마 다리 자기름 와우 저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먹기 위해 먹을때는 저번에 먹기에는 뼈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먹기에는